저는 버미다픽쳐스의 셀폰이고요 오늘은 제 집에서 촬영하고 있어서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GPU 새로 나왔죠 그래픽카드가 3080과 3090이 나왔고요 아마 추석 지나서 3070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힘들게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아마 추석 이후로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쨌든 상황을 봐야 되는 입장이고 그건 이따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빠르게 벤치마크 보고 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자료를 해외 유튜버를 자료를 제가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RTX 3080과 3090 작업 쪽 지금 주로 있는 게 블렌더예요 거기다 블렌더 자료고요 옥테인이랑 레드시프트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V-Ray 이렇게 있습니다 자료가 자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비교군이 필요하죠 어떤 거랑 비교했는지 그래서 우선은 주로 2080은 많이 없어요 자료에 관한 거는 2080ti부터 있어요 그래서 2080ti는 우리가 그래서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옥테인이든 레드시프트든 보통 그걸 많이 쓰니까 쿠다코의 개수예요 쿠다코인데 2080ti 같은 경우는 4,300개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메모리가 11기가 그리고 DDR6 메모리를 쓰고 있고요 아마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쿠다코와 메모리 크기 그리고 가격도 중요하죠 네 가격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워도 이번에 중요합니다 파워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제 비교군이죠 네 또 3080과 3090이 있고 쿠다코어가 이제 2080ti보다 거의 2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벤치 대부분이 2080ti보다 속도가 2배 더 빨라요 렌더 속도가 네 그래서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격이 싸죠 네 가격이 거의 2분의 1 정도 되니까 어 여러분들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쨌든 스펙을 잠깐 보자면 3080 같은 경우는 쿠다가 쿠다코어가 8,700개고요 메모리가 10기가인데 이게 사실 좀 아쉬운 점 중 하나긴 해요 지금 10기가라는 게 가격에 비해서 자 그리고 지금 방금 방금 전에 3090이 떴어요 그래서 3090 같은 경우는 쿠다코가 만개가 넘어가요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2080ti랑 비교하면 2배 이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24기가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대신 이제 이 3000 시리즈의 단점 중 하나가 이제 파워예요 이놈들이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매하신다면 파워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이제 또 그래픽카드 보통 이제 3090 같은 경우는 타이탄과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타이탄도 24기가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게 되고 쿠다코 개수 차이가 2배가 넘죠 가격은 이거는 2000달러 넘고요 이거 하나 살 때 이거 두 개 삽니다 가격이 근데 스펙은 월등하게 높다는 거 3090이 그렇게 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작업 벤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블렌더 쪽인데 블렌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씬 렌더링을 하는 거 같아요 블렌더에서 그래서 이제 비교를 좀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렌더링 하는 시간이에요 RTX는 타이탄, 타이탄은 18초가 나오고 3080은 11초가 나오고 3095는 9초가 나와요 여기서 생각보다 얼마 차이가 안 나죠 3080과 3090이 그래서 여기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집니다 3090이 다른 자료 좀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씬이에요 BMW 차 모델링 해서 한 개의 작업이 있는데 이제 3080과 3090의 렌더 시간이 생각보다 5초면 어쩌면 좀 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큰 차이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한 장만 한 거잖아요 한 프레임만 그래서 만약에 이게 300프레임이 넘어가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겠죠 시간상 근데 가성비로 따지면 네 가성비로 따지면 전 3080이 더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가격이 절반이거든요 네 그리고 타이탄과 비교 뭐 이런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네 2080이 이제 쓰레기 됐습니다 3080 나오면서 그래서 이렇고 블렌더도 뭐 다른 뭐 다 비슷해요 네 타이탄과 비교해도 거의 절반 이상을 줄여줍니다 렌더 시간이 자 그래서 뭐 블렌더 사실 여기서부터는 다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이제 좀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에요 지금 블렌더에서 이 작업인데 지금 3080이 멈췄어요 렌더 하다가 그게 VRAM이에요 VRAM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픽카드 VRAM이 중요한 이유는 텍스처 같은 거 있죠 그리고 폴리곤 이런 거를 VRAM을 통해서 계산하거든요 이놈이 그래픽카드가 그래서 만약에 엄청나게 큰 씬이 있을 때 여러분들 옥테인 하시다 보면 큰 씬을 렌더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오류가 뜨는 게 있어요 램이 부족하다고 아마 보셨을 거에요 그래서 지금 3080 지금 당장 나와 있는 거는 10기가죠 네 10기가고요 조만간에 지금 10월 말로 보고 있는데 3080 20기가 VRAM이 20기가 버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직 루머긴 한데 아마 거의 확정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3080에 20기가 버전이고 지금 가격이 지금 3080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90만 원대죠 90만 원대면 3080 20기가 버전은 한 120에서 130만 원 이 정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3080이 가장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VRAM이에요 진짜 VRAM 때문에 이래요 이런 거 좀 봐줄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작업들도 그 다음에 블렌더는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길수록 한 프레임의 렌더 시간이 길수록 어쨌든 3090이 효율이 좀 더 좋아지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옥테인 쪽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옥테인을 많이 쓰시니까 옥테인 벤치마크고요 여러분들 아마 옥테인 사이트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인데 자 2080과 다 비교해도 3090이 두 배 이상 좋고요 3080 같은 경우는 두 배 이상 차이는 안 나는데 어쨌든 속도 우리 아까 속도 좀 봤잖아요 거의 두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렌더 속도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준다는 거 네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렌더 하신 작업이 있나봐요 이게 옥테인에서 제공하는 벤치마크 같은데 지금 3080 같은 경우는 이게 뻥 나서 그래요 시간이 이렇게 된 거는 뻥 나서 그런 거라 이게 이제 또 마찬가지로 VRAM이랑 연관이 돼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근데 생각보다 또 타이탄과 30000이 생각보다 차이가 별로 없네요 어쨌든 그렇고 이제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레드시프트도 많이 쓰죠 그래서 보시면 뭐 비슷해요 거의 두 배 거의 2분의 1 줄어드는 거 아 2분의 1 정도는 아니구나 3분 한 1분 정도 줄어들었네 3090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 차이 나네요 그리고 VRAM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숫자가 높을수록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고 이제 좀 볼 건데 여러분들 뭐 느껴지시는 게 좀 알 텐데 보면서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음 이제 진짜 나는 돈이 많아 돈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으면 3090 한 두 세 개 사가지고 그냥 컴퓨터 때려박으시면 되고요 이제 저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학생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3080도 저는 사볼만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분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3080 한 장 정도 써도 거의 2080ti 두 개급 나오기 때문에 아주 좋은 가성비를 낼 수 있고요 3080 살 돈도 없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3070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3070이 제가 볼 때는 2080ti 급으로 나올 거 같거든요 렌더 속도에서 가격은 거의 뭐 3분의 1이죠 지금 3070 만약에 나오면 어 지금의 2070 가격 있죠 지금 아마 2070 60만원 될 텐데 아마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3070이 60만원 된 나올 거 같은데 어 그걸로 그냥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이제 제가 3080 얘기하면서 VRAM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3080 모델 중에 이제 20기가 VRAM 짜리가 나와요 그게 10월 말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AMD에서 빅나비 라는 지금 GPU를 내놓기 때문에 그거 이후에 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걸 기다리고 어 3070 같은 경우는 3060ti 였나 제가 알기로는 3070ti 인지 모르겠는데 3070ti 가 16기가 버전이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루머에요 이것도 그래서 어 좀 자금이 부족하다 하시면 3070ti 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보거든요 아마 근데 그것도 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또 얘기가 산으로 가는데 저의 결론은 어 제가 볼 때는 어 저같은 이제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이제 적당히 그냥 돈을 벌고 있는 상태라면 3080 어 20기가 버전을 한 두 개 정도 좀 다 알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마 지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1080ti 보다 속도가 거의 한 4배 정도 빠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여기까지고 어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어 네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